자, 홍선수는 천하택균 명인과 최고수를 역임한 명실상부 최고의 택견꾼이고요 지금 청구선수는 청북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세종대학교 이용해 선수입니다 자, 두름치기 발차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찬발을 잡아서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자, 거리기술과 발차기를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자, 밥발 따기 조금 짧았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바로 자, 내일 모레 전국대회에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입니다 자, 덧거리 안나거리 오우 높이 땄는데 발차기를 진짜 차지 않았습니다 자, 심판이 공격을 안하고 있다고 주의를 줬습니다 계속 공격을 안하면 겉기라고 아! 덧거리 자, 1대1 자, 마지막 3회전에서 승부가 갈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들지만 바로 시작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 경기가 끝나면 경연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발기는 느린 보이지만 갈차기가 느리지 않습니다 자, 겨치기 행복 자, 발차기를 얼굴을 맞췄지만 잡혔기 때문에 승부에 승부가 닿지는 않았습니다 덧거리 자, 거리 기술은 씨름과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아, 드럼치기 아, 흑받치기로 상대 허락을 자, 홍 김수동 선수가 이겼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서울시 대표입니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